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자 전기를 우리가 얻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 즉 가정 집이죠 또는 직장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 사무실에도 근무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회사에 공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있을 것이고 또 상업, 가게 이런 것들 상업용으로 쓰는 전기도 있을 것이죠 우리도 농사를 짓고 있죠 그럼 농사를 짓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나요? 농업용 전기도 들어가겠죠 자 이런 데서 전기를 많이 쓰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어요? 자 발전소 자 지금까지의 발전소는 주로 발전소라는 게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자 전기를 생산해내는 건데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뭘로 썼냐면 석탄 또는 석유 또는 원자력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냈죠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죠? 여기 이 전기를 부하가 있는 곳 그러면 가정, 집 또는 사무실, 공장 뭐 이런 데 쭉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차로 싣고 갈 수 있나요? 안 되죠 그럼 뭘로 가요? 전기, 선로라는 걸 타고 쭉 가죠 어디까지? 여기 있는 부하까지 쭉 가는 거죠 저 부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부하가 있는 곳까지 우리가 쭉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의 이루는 이곳까지도 전달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뭘로 가죠? 전기, 선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전선을 타고 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보통 얼마나 되요? 보통 전압이 11킬로볼트나 22킬로볼트 전력을 생산하게 되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부하까지 가는 이 선로 길이가 길 때는 뭐가 생겨요? 전압 강화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 놈을 갖다 우리가 승합을 해주죠 높은 전압으로 올려서 뭐 66 또는 154, 345, 765 이런 전압으로 승합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을 보내주는 승합에서 보내준 선로로 우리가 송전선로라고 하겠죠 자 이 송전선로에서 승합한 전기를 또 여기까지 가는데 이걸 여기까지 쭉 끓고 가서 여기서 부하해주면 어떻게 돼요? 우리가 전기는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죠 냄새도 안 나오고요 근데 이 놈이 이런 전압을 사람이 접촉했으면 어떻게 돼요? 바로 감전사고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전염병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물론 이걸 부하로 가기 전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뭘 하나를 해주죠? 변전소라는 걸 하나 설치해주죠 1차 변전소 그렇게 하는데 변전소를 적어서 이 놈의 전압을 뭘로? 이 놈을 변전소라는 게 TR 변압계를 설치해서 이 놈도 이 놈을 전압을 변성해주죠 그럼 뭘로 해줘요? 변압계로 해주죠 그러면 전압을 높였네요 승합 변압계죠 자, 이 놈은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뭘로 해준다? 우리가 배전소로 이 놈으로 이제 낮춰주는 거죠 그럼 강압 변압계가 되는 거죠 이 변압계는 이 솔로를 우리가 배전소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하까지 보내주는데 22,900을 가정에서 바로 쓸 수 있나요? 안 되죠? 이거 이 놈을 쓰려면 절연을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절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부하에서 필요한 전압으로 바꾸죠 우리 부하에서 필요한 전압이 얼마죠? 이 놈이죠? 그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 전압을 그럼 여기다 만일에 주상에서 들어온다? 그럼 우리가 전봇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놈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겠죠 이게 뭐죠? 그럼 이렇게 전선을 이용해서 보내주고 여기다 티아를 설치해주죠 자 그럼 들어와서 이 티아를 걸쳐서 이렇게 걸쳐서 부하에 가는 거겠죠 근데 대용량으로 집합주택이나 아파트라고 그러죠 상업용 큰 건물들은 뭐예요? 여기에다가 들어와서 이 건물 밑에 지하에다가 뭘 해주죠? 수변전실이라는 걸 꾸며주죠 수변전실 자가용 수변전 설비를 꾸며줘서 이 놈에서 여기에 티아를 설치해주는 거죠 그래서 티아를 거쳐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해주게 됐죠 자 이렇게 공급해주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강 발전 설비에서 이 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공급해주자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전력을 이렇게 해서 전기를 쓰는데 이 놈을 가지고 발전소에서 이 놈 석탄, 석유, 원재력으로 공급해준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강을 이용해서 뭘 해주자는 거예요 부하에 전원을 공급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급해주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놈이 이제 우리가 태양광에너지니까 광이죠 빛이겠네요 빛에너지니까 빛에너지를 뭘로 바꿔준다?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이 놈을 바꿔서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부하까지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부분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인 거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발전소에서 이 놈을 가지고 이용해서 고온 고압을 증기를 물을 대피해서 증기를 만드는 거죠 그 압축된 증기로 뭘 돌려요 터빈을 돌리는 거죠 돌려서 이 놈이 N극과 X극 사이에 자속을 넣어서 이쪽에 고정자 자속에서 회전자 자속을 돌리는 거죠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게 내리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이 아니라 광에너지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터빈이 있고 여기 뭐 고정자석 여기 회전자 자속에다 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데 자 이 놈은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로 바꾼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광기전력 효과로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이제 태양전지라는 거죠 태양전지라는 거죠 태양전지